지성시장 30분, 300번 지성시장 주차장이 가까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지성시장, 지성시장 저 위에 봐봐요 안 돼있어요 지성시장이 여기 밑에 백선이 쫙 이게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거에요 이 앞에는 영동시장, 저쪽 영동시장 그 앞에는 영동시장, 수원영동시장 여기에서 여러가지 퍼포먼스도 하는 거에요 공연도 있고 오늘 설이 얼마 안 남아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오케이 30만원 1,000원 3개 2만원 3개 2만원 3개 2만원 엄청 저렴한데요 일단 네 가까워서요 예예 자 elimin回去 대구 엄청네 도 summers 대구는 얼마나 하나야? 5만원 주세요 5만원 이거 엄청 크다 알이 막 날라 알이에요? 이게 선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입에다가 하하 이거 참 달빛 천명이 황금 마치 호박고구마 영금이 황금 전날 설날 전날에 가장 많이 나가네요 설날 전날에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써봐요 이거는 깻잎이에요? 깻잎 깻잎 나는 동태전 동태전이죠 네 이거는 찜갈비 2.3kg 83,000원 찜갈비 2.3kg 어머니 근데 저게 하루갈비도 보고 하루갈비도 보고 엄청나게 한우갈비도 사셔도 되고 고기 많은게 고향 한우갈비 6.5kg 1.5kg 2.5kg 6.5kg 7kg 7kg 8.5kg 10.5kg 5.5kg 5.5kg 설탕 주위에 위맛이 직발 뒷다리도 있고 어깨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딱 올려 놓은 거네 직접 만들어다 우리 어머니께서 빚으시니까 네 이게 또 유명한 무창국 가게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족발엔 김치입니다 여기 아 족발엔 김치 여깄네 족발엔 김치지 여기서? 아 여기 여기다 딱 이렇게 아 네 그럼 그렇게 파는 것도 있네 공강 묻은 나무를 해가지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만들어 여기 다큐를 해서 잘못된다 파고 와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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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뭐 꽉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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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으로 Just know 이렇게 Yeah wunder if 이 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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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너 이거 이건 어떻게 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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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깽이 양념깽이 5천원씩 해주세요 순대고추 얼큰어대 매콤한게 매운어대 얼큰어대 순대 국분물도 일부물도 보ogo 이건 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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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8마리맛 싱싱하라 진심하라 2원 5삽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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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삽더 5삽더 5삽더 콜라 1992 최대 6삽더 그리고 지난 무민 오징어 차 문어가 아니라 좀 저렴하다 할 것 같네요 근데 문어처럼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원한 수산 맛있네요 원한 수산 맛있네요 원한 수산 맛있네요 찍어줘요? 찍어줘요? 불기름 많죠? 참기름 8천원 참기름 8천원이면 중기산이구나 참기름은 중기산이죠? 두개 다 수입이구요 오늘 짜서 엄청 고소해요 아 네 모란시장에서 들기름 천기름인가 튀겼던데 참수요? 굴벅이 5천원 참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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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김한복은 3천원 돌잡아는 3천원 김은 2개 5천원이고 4개 10만원 현금하신 일은 하나 더 드려요 아 현금으로 해야겠네요 온누리도 현금이에요 차비가 아니잖아요 아 온누리도요 온누리 상품권 있어요? 네 온누리 상품권 라면으로 이거 하나 더 나갑니다 네 하나 더 드려요 네 직접 막 부으시는거에요 여기 아 여기서 직접 부으시는거에요 아직은 안 부으시는거에요 지금 다 부자면서 붓는거에요 네 네 네 아 이거 수원시장인 지동 미나리광 목걸종합시장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일단 주차장시설이 많아가지고 접근하기가 참 영웅했구요 또 설 전이라 그런지 설용품하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설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많이 부적했네요 가시는길 안전운전 하시구요 구독과 저에는 사랑의 페인입니다 감사합니다